옛날에 어떤 마을에 무심히 산 기구리 이름은 바로 스팽크스지 스팽크스 핑크스 핑크스 진짜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라 스팽크스 핑크스 핑크스 진짜 만난다면 신기할 거야 오 재미있는 이집트여행 오 신비로운 사장 분사장 오 환상적인 오 영화같은 오 윌리석어지기트여행 옛날에 어떤 마을에 무시무시한 임금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명령했었지 무주자의 거대한 무덤을 만들라고 했지 무덤의 이름은 바로 피라미트지 피라미드 피라 피드피라 미드 보고 싶은 피라미트여 피라미드 피라 피드피라 미드 진짜 보면 굉장히 그럴 거야 오 재미있는 이집트여행 오 신비로운 삼각형 무덤 오 환상적인 오 영화같은 오 윌리석어 이집트여행 신비한 힘이 돋는다 강력한 길을 느낀다 어디서부터 힘이 나올까 비밀의 왕국을 찾아라 어디에 숨어있을까 낙타를 타고 사막을 찾아나설까 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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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바바 쭈바 쭈바 따찌드째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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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새비인어 이집트여행 오 눈에 섭한 그대래꼽춤 오 환상적인 오 영화같은 오 윌리석어 이집트여행 해외트여행